부쩍 추워진 날씨에 벌써 겨울이 오려나 싶었는데요. 어제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있고 낮 동안에는 가을볕까지 내리쬐면서 오늘 울산의 한낮 최고 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이 이어지면 건조한 대기가 걱정인데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영남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조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대부분 6도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로 일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크게 올라서 울산과 부산은 21도, 경주와 양산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도 하늘은 맑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